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원희입니다. 오늘은 달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계약금은 5%이며 중로금 60%는 무이자 혜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볼리동 1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로 총 6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지어집니다. 아파트 993세대와 오피스텔이 164호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서 푸르지오 아파트의 84A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아파트의 84A 타입은 총 539세대이며 V자 모양으로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배치됩니다. 코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되어 각 방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고 판상형으로 통풍도 잘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입주는 2025년 예정이고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통경축을 고려해 남양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습니다. 넉넉한 주차대수의 주차구획도 폭이 2.5m 이상으로 주차가 편리합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고 수경시설을 갖춘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공간 주민운동시설과 테이블이 설치되어 회식이 가능한 누리정원까지 다양하게 쉼터를 만들고 녹지가 어우러진 단지조경과 피트니스클럽, GX클럽, 어린이집과 시니어컬럽, 독서실 스터디룸과 북카페형의 푸른도서관 주민회의가 가능한 다목적실과 골프클럽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준비됩니다. 오피스텔의 84타입은 총 164실로 아파트 106동과 101동 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84C타입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코리아 신탁 시행, 대우건설 시공에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주상복합단지의 여러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인 죽전역과 감삼역이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버스 정류장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와룡로와 성서아이시 등도 인접해 있어서 대구 시내외와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라고 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시지비 등으로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대구의료원, 다톨릭대학교 병원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학산공원과 두류공원 등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주변에 덕인초와 성당초등학교, 성당중과 원화중학교, 원화여고와 경화여자 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이전예정과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예정, 대구산업선철도 개통예정 등 개발우제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와 개발우제를 갖추고 있는 달서 푸르지오시그니처 주상복합단지는 계약금 5%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분양하는 홍언니에게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부동산을 소개해드리는 분양하는 홍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